다운 고고고 절대 지휘관은 먼저 나선 법이 아니야 후방이 있어야 돼 저는 맨 후방에서 로보트 소리가 들리는데? 어? 섹토이드인데? 뭐야 이거 때를 부쉬네? 아 무시하고 지나가긴 했는데 어떻게 무시해야 되나 그냥? 여기거든요? 뭘 부시고 있는거지? 벽을 부시고 있나? 어차피 로봇이니까 우리 돌격병만 전진시키고 스나나나 나랑 보이나요? 아 근데 피가 꽤 많은데? 썰고 간다? 얘들을? 썰어버리고 간다? 썰고 2층인데? 전진해 돌격병은 전진해야 겠어 그리고 나랑 튜터님이랑 남아가지고 종효님이랑 셋이 남아서 얘를 박살내고 돌격병은 그냥 앞으로 가서 돌격병은 썰을 썰자 섹토이드 섹토이드는 어차피 한방이니까 우리가 썰으면 나는 여기서 멍걸의 경계 멍걸의 경계 살짝 전진해서 경계 파쇠 있지? 아 패딩이네 아 파쇠가 아니네 엔드님 어디 가셨어? 엔드님 아니야 이거? 엔드님 아니였어 잠깐만 아 혼란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해킹을 하면 되잖아 그래 튜터님을 믿고 우디는 가면 되겠다 해킹해서 쟤를 때려와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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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킹이 있으니까 됐다 아 좋았어 오우야 어어어 야씨 아프다 나쁜 놈 어 두 명 세 명이네 네 명이네 아 이건 너무하는데 자꾸만 네 명은 너무하다 네 명은 너무해 어떡하지? 그러면은 해킹만 뒤로 남기고 다 전진해서 폭탄 쏴아서 폭탄 터지면 안 되죠 이거 터지죠 와씨 큰일 났는데 3명이란 말이야 아 이쪽으로 올라간다 올라서 여기를 라인을 잡고 보이면 쏘고 우측은 무시해야겠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해킹을 발견하게 되면 제가 나오면 해킹을 해서 저 로봇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을 죽이고 나머지는 전진을 이렇게 해야겠어 이거 안걸리겠지? 일찍 뛰어들어가가지고 죽인다 올라가면 걸리고 각이 안 나요 조금더 전진해 두개 아 여기 뒤에 로봇 아 로봇이가 잠깐만 로봇이가 뒤에도 있어? 아까 걘가? 아까 걘가 보다 아닌가? 아 이게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해요 어떡하지? 해킹 잠깐만 해킹 이거 좋은 거 나오면 모르지? 해킹으로 좋은 게 나온다면? 마비라든가 이런 거 3점 동안 해킹 33 증가? 나만 증가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해킹 10회 하면 위치에 투입된대 어 말도 안 돼 43% 확률인데?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나중에 적을 여기 더블른다는 건 말이 안 돼 아 여기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뱀도 있던데? 그래서 문제야 뱀이 있어가지고 뱀이 있어가지고 어 차단 어 왜 달려와 갑자기 측면적 발견 발각댐 아이씨 한 번 때리고 아까 개들이었네 춘셜 돌던 애들이었네 샷건인데? 빵 요샷 잘했어요 로버튼 해킹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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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왜 안되요? 혼란? 붙어야되나? 자전거리 있나요? 어딨냐 얘 여기 있었지 썰어버리고 퇴소님으로 썰어버리고 로봇이 안보여 아 1댐 뭐야 퇴소님 아 진짜 아이 뭐야 1댐 유령인데 아 여기있다 로봇 아 근데 하필 파세드 아니야 아 진짜 아 이거 미사일 쏴야되겠는데 어 이렇게 1댐 꺾었는데도 최소댐 들어갔나봐 아이 씨 불마가 아니라 그런가 보다 아이 그래도 괜히 유령도 괜히 풀리고 야 이 데미지 씨 뭐야 큰일났는데 잠깐만 6에서 8댐 아 이건 맞출 수 있어 아 근데 섹토이드는 살아있겠는데 싸야지 오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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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가 있는데도 더 괜찮게 잘 들어갔네 전투포토콜로 잡으면 돼 아 아냐아냐 잠깐만 튜더님을 쏴도 돼 얘 그거 있잖아 튜더님 개머리판 있잖아 오케오케오케 다행이다 개머리판 이럴때 좋다니까 맘 넣고 쏘는거지 히히히히 스쳐도 사망 이게 이게 개머리판의 위력입니다 어 얘들 이거 계속 쓰네 오우 야 이거 피 몇개 남은거야 왜 피를 안보여 이거 왜 안보여 피가 몇개 남았는지 아이씨 잠깐만 아 이거 두턴은 돼야되는데 한턴으로는 모자른데 안보여 참 캐논을 수두탄으로 터뜨리면 각만 잘 나오게하면 벽만 뚫고 여기 우측에 있었나 이정도면 안맞지 않을까 보이기만하면 쏠 수 있거든 종현님 잘 쏴야돼 정밀하게 쏴야돼 정밀하게 보이나 안보여 안보여 왜 안보여죠 잠깐만 어 보인다 됐다 어 근데 저기 안보여 어 어딨어 와 이게 안보이는게 말이 돼요? 스캐닝? 스캐닝 스캐닝고 나발이고 2층에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는데 특pay 퇴섬님이 올라가야될것 같아 터서없다 흐흐흐흐 올라가야될거 안보여 아까 유령 안풀렸으면 올라가도 되는데 아직 보였다 아 피가 보인다 이제 아 이게 안보인다는게 말이 되냐 벽이 뚫렸는데 퇴섬님 죽는거 아니야? 칼질 아직 칼질턴 남았잖아 오케이 예쓰 예쓰 아 근데 불마가 아니라 좀 남네 피가 잠깐만 우선 요거는 막타를 위해서 아 쓰나 날손각은 안나오지만 나와요 갑니다 나이스샷 로봇 아 아 벽에 붙고 그래도 해킹각이 안 나오나 안나오네 그러면 차다라이 팀워크를 한번 더 칼질로 이게 또 안보인단 말이야 시야가 뭐에 내 스나가 왜 안보이는거지? 수류탄? 차다리 이거 칼질보다는 수류탄이 나을수도 있겠다 그치? 수류탄은 파편은 깎으니까 아닌가? 얘가 붙어서 수류탄? 각이 나오나? 요정도 붙어서 런앤건? 아 나 런앤건 있구나 망할 런앤건으로 쓰고 수류탄은 얘기 던지고 아 안닿는거 같은데? 진짜 젠장 히힛 돌아버리겠네 진짜 벽 없어졌지 해킹 안되는데? 자, 팀워크 안보여 까댐 로봇 미사일 쏘잖아. 잡아야 되는데? 씨 큰일 났다 큰일 났는데? 어 어떡해 아 피가 좀 터졌어. 크릿 터져도 안죽어 아씨 한 방 어째 맞아야 되겠다 벽 부시드냐고 두 개가 두 톤이 날아갔어 폭탄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각이 있으니까 여기를 쏘면 아, 3댐 남았어. 아... 평 쏘겠지?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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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태산님 짱! 클래프 뒤질 뻔했다. 잠깐만, 내가, 내가, 내가 경험치를 먹는 게 나은가? 내가, 내가 좀 빨리 진급을 할게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됐어. 어우, 야, 함가. 안 다쳤어. 다행이다. 안 다쳤어. 어, 태산님이 피한 게 컸어. 큰일 날 뻔했다. 역시 이름을 지어줘야 안 죽는다니까요. 빠바바... 빠바바... 훈련이라고 뻥치고 있어. 지금 외계인들은 지금 훈련 중이라고 뻥치고 있습니다. 해킹은 얼마나 붙어야지 해킹이 되는건가? 아마 살아있는 로봇이 안되나? 그럴 리가 없는데? 되는데? 장교시체 어! 최고 민첩 23 좋다 좋아 좋아 자동장전기 레이저 조전기 치명타율 최선님 수고하셨으니까 다 달아드려야겠는데? 기밀작전 다 됐고 4일, 5일 유대 레벨업 가는 어! 퓨터님과 저와 유대가 2단계가 유대감을 향상시키려면 훈련센터 내에 배치해야 하는데 왜 같이 들어가서 뭐하는거지? 훈련센터 내로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는거 아니지? 설마? 요즘 이상한데? 오락센터 접촉비용 감소한대 어! 신병 병사 신병 어! 화합 증가 회피 10 증가 새 기밀작전은 아바타 감소 생포될 확률이 있어 이건 좀 위험하고 중대암 발견 연구 전력 개정기 내 전선건 업그레이드 비용 50 감소 나쁘진 않다 병사 진급! 보상이 진급이야 과학자 하나 쓰고 오카다 돌격병 빨리 진급을 시켜가지고 이름 달아들여야겠어 그리고 과학자 하나 넣구요 신병 신병은 뭐에요? 척탄병 나쁘지 않아 티딩크한테 또 훈련이 되나? 안되죠? 이거 돌격병 애들한테 달라 달라 아까 우리 태섬님 애쓰셨으니까 23 회피 달아드립니다 회피 짱짱맨 회피 이거 없어도 잘하더라구요 무기 업그레이드는 레이저 조종기 치명타율 증가인데 이건 당연히 가까이 쏘는 애가 좋겠지? 그것도 태섬님한테 좋아 돌며 쓰면 되니까 흠 키딩크가 소희까지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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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저랩 소희 님을 진급시키는게 나았을수도 있었겠다 아까전에 그치? 아 맞다 튜톤님을 보내거나 히딩크를 보냈었어야 낼수도 있겠다 이게 진급하는게 더 오래 걸릴거 아니야 저랩에서 1병에서 3병 진급하는거보다 소희에서 중2 대위 진급하는게 더 느릴거 아니야 아 이렇게 늘걸 그랬네 잘못했네 잘못생각했네 1병을 진급시킬 필요가 없는데 일병찌그레기를 하하 하하 군세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하하 하하 오락센터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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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용 무기 이거 좋아요 무기 볼트캐스터, 사냥꾼 도끼, 쇠도키퍼, 빙교폭탄 나와 되게 좋은거야 빙폭, 쇠도키퍼, 사냥꾼 도끼, 볼트캐스터 실험실 건설 중대한 실험실 장비 제조 공성 개설 50%까지 절감할 수 있대 이건 좋은데? 아냐아냐, 잠깐만 딴 거 먼저 하자 레디오 레디오 해부, 레디오 기술자가 하나 없으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하루 정도 더 폭풍 확인 저항군 접촉 여기 열렸는데 접촉 비용 감소를 먼저 이걸 해야겠지 이게 무슨 뜻이지? 접촉 비용 감소가 뭐지? 접촉할 때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건가? 이게 뭐에요 이게? 접촉 비용 감소? 이거랑 이거 차이는 뭐야? 접촉하는 거랑 접촉 비용 감소? 잔해 처리 됐고 쉐도우 챔버는 전력이 없네 잠깐만 여기다가 어... 장어 통신 됐고 훈련실? 훈련실 이무실 이무실은 근데 필요 없지 않을까? 왜냐면 돌리면 되잖아 우리 애들을 돌리면 되잖아 빡시게 많이 뽑아서 많이 돌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스타일이 다키스 던전 스타일이거든요 다키스 던전은 일부러 막 해고도 하기도 하는데 많이 뽑아놓고 음... 네 옴니버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태선님 다음에 진급시켜 드릴게요 훈련센터를 먼저 해서 강한 유대를 맺게 하자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도 둘이 들여보내자 이틀 통신 저의 일로 보내고 유대를 지금 맺고 싶어해서 난리가 났어 지금 전력기 여기다 하나 만들고 병원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복지를 좀 안하고 있어 어? 진급하셨네 상병 야 여기는 게임이 상병 진급이 빠르구나 오케이 새 기밀작전 아바타 감소 병사관 유대 병사 보상 해킹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예 어세신 요거는 당연히 위닝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위닝춘님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위닝춘님 요건 당연히 트위터님 가셔야겠다 해킹 능력이 증가한대요 갔다 오세요 기습 무효화 기습 무효화인데 병사 추가하는 기습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신병 하나 넣고 신병 하나 넣고 또 신병 하나 넣고 척탄병 신병 하나 넣고 막스? 어 현미님 템프라 잘 크고 있어요 우선 어세신 추적 파타하고 막스 막스를 갑시다 막스 역시 날라갔네 어? 막스가 오히려 더 좋은가? 막스 근데 막스도 빨리 찾는게 좋긴 좋거든요 막스도 되게 좋은데 막스를 그럼 이거 해킹보상 똑같으니까 막스를 보내야겠다 막스 찾기로 보내입시다 그리고 이거는 정보 써가지고 기습 무효화인데 기습 그냥 낮음이니까 그냥 보내자 보내고 트위터님 갔다 온 다음에 또 휴식 시키고 또 군수 또 보내야지 하킹능력 올라간다 재밌다 게임이 재밌어졌어 이거 아까전에 전현미님이었나? 아니야 전현미님이 아니라 아이디가 뭐였지? 아 전성윤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제가 해본보면 불마가 더 좋네요 그쵸? 전성윤 아 맞나? 네 성윤 뭐 이름이 이씨 또 전성윤 국적 바꿔들어야지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남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남화로 바꿔드려야겠습니다 음 국적 바꿔드릴 수 있어요 바꿔드렸습니다 몇명 안남았어요 이제 몇명 안남았어요 엔드님도 엔드님도 엔드님은 D라고 하면 엔드라고 나오니까 바꿀 필요 없겠다 좋아쓰 암시장 암시장 저항군 라디오 완성될테고 라디오 중계기를 건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성관 건설 발견 아이씨 발견도 많아 장교해부 아이템은 필요없고 시설은 시설은 한 명 남.. 아 안남는구나 통신 완성하고 부치고 할거 없으면 우린 건설행해 놓으면 돼 이제 건설이 생겨가지고 이런데다가 이제 건설이 생겨가지고 저항공지통신 하나 증가했구요 접촉자수 하나 증가했구요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 전력이 없어요 전력이 없고 여기다가 하나 붙일게요 아 뭐야 멍청한 놈들 6일, 5일 통신에는 붙일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 계정기 업을 그냥 하는게 나으려나 이게 더 싼가? 월별 유즈비가 들어갔는데 아니야 아직까지 필요 없으니까 패스 패스 그냥 성윤님 입대 축하 축하 안죽이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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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